추억에 있는 고문을 아, 몰래 입었는데 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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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함을 한쪽 올려보세요 예수, 보러!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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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였어요 잘 보였어요 먼저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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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대가 계산해가 없다고 이쪽에 뼈가 계산해 뼈가 계산해가 없다고 이제 전부 사고를 하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쓰러진 마음을 세워도 할렐루야 아팠어요? 지금 아픈가 안아픈가 확인해봐요 지금 안아픈가 안아파요? 네 지금은 안아파요 족이 아닌 속에서 찌르는 안아파요 네 안아파요 안아파요 너무 어려운 아팠어 안아파요 아팠어 음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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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꺼지지 않았어요. 잘, 평지에 못앗아요. 지금은 꺼집니다. 그럼 예전엔 어려움도 못 꺼집니다. 저는 요정도 못 꺼집니다. 지금은? 꺼집니다. 조금 안 찌고 힘들었어요? 쭈하므로? 이렇게 못했다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서 근데 어느 정도부터 부드러움 지금 이때 저는 어 좀 뭐 아 원래 했는데 아 아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지금 한 가지 나오죠 아 어찌 되죠 삼아 다섯 4 예 아 예 아 아 그렇지 그런건지 좀 예 10 오 아 그 때 그 아는데 들어서 예 그날인데 책이 정돌라 왜 아 예 4 아 으 으 아 아 으 으 네 으 아 아 아 캬 당신의 경력ronic 갓 е 새 선, 선의의 몸 قLSE 수혈 ERE 자, 3번 번쩍 올려보세요 예스 물어 오, 하늘이야 다시 한 번 오, 하늘이야 하늘이야 뼈가 8개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8개 정도밖에 없어요 오, 하늘이야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자, 뒤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어디가 튀어나온 게 높이가 있었다고요? 여기 8개 정도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4개가 들어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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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물어 5개가 3결들 가면 되려면 2개 나눠주거나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어때요? 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아팠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 안됐을 지금은? 되네요? 지금은? 인대가 괴사되고 없다고? 이쪽이 뼈가 괴사되고 뼈가 괴사되고 없다고? 여기는 인대가 없고? 여기가 닫혀가지고 없어요? 끊어졌어요 아 정리해야 되겠네 이거 만약에 안좋아 안좋아 walking 어디에 시작! 시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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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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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할 때 아팠어요? 어? 그렇게 많이 나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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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기 앉으면 원래 이렇게 앉으면 왼발이 잘 이렇게 금방 떴는데 어?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한 번 해봐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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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저 회사되면 거기 아팠어요? 네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확인해봐요? 지금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살짝 동증은 있긴 한데 점프는 원래는 아프게 해가지고 점프? 못됐어요? 점프는 확인했었는데 이게 힘이 안 됐거든요 어? 지금은 아픈 아픈 어이구 할랄루야 아픈 이쪽이 인플란트 회원을 하고 큰 양경을 와서 꼬바했었는데 이쪽으로 쉽지는 못했어요 쉽지는 못했어요 앞간부터 제가 계속 일을 해봤는데 지금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아픈 말을 가도 안달아주면서 내 취향가 그 취해되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해봤는데 그들이 있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폐색 야구니 계속 물어봤는데 그들이 없어요. 하라비아! 맨 끝이, 맨 끝이 두위가 약간 뭐가 속에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기도하니 아무 통치 없었어요. 하라비아, 얼마 동안 있었죠? 네, 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지금 전혀 없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하라비아! 아침에 여기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치과가 아팠거든요. 네, 갔다 왔는데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갔다 왔어요? 아팠어요. 아팠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팠어요? 그럼 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어금니가? 어금니가 빼온 데가 움직이 있어서 아팠는데 지금 금방 없어졌어요? 네, 진짜 아팠습니다. 하라비아! 하라비아! 아팠어요. 제 유통을 주문했어요. 네, 주문했는데 네. 요 머리가 자꾸 이렇게 걷었어요. 어, 걷어? 손을 쏟았어요. 그래서 자꾸 추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봤는데 컸어요? 컸어요? 일생정도 컸해요? 하라비아.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 하하하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잘 오세요. 저 어떻게 하나요? 할머니가 어느 동생인데? 좀 큰 것 같네? 아라리아 어떻게 알아? 아니 넙대대에게 좀... 동굴을 썼는데 그래도 개태 여러분 아라리아 저는 어깨의 문제가 다 타혈이 되어서 타혈이 되어서? 타혈이 올라가는데? 네 무거운 것 들을 때 아파요? 어떻게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무거운 것만 못한다? 네 그래서 항상 이 어깨가 다 아파요 아프군요 예수처럼 너무 웃기나 아냐 자 이렇게 보시면 한 번 해보시면 제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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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어떻게 확인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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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물을 딱 따돌끼리 써야 할 수 있어요 한 번 되게 잘 깔리는데 저러고싶어 아니 완전히 저러고 가야 할 거 아닌가 신입수업을 받을게요 신입수업을 하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신입수업을 하시라고요 어? 드네 지금?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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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요? 조금 들려요. 그럼? 작아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 분이 다를 때, 좀, 낮이 조금 있다. 그러면 저 핸드폰으로 이쪽으로 해요? 아니요. 아, 못한다고? 맞고 하면 잘 안 들려요, 여성? 조금 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 하나는 이 쪽에 전화하고, 오른쪽으로 본격적으로 해요. 오케이. 자, 끝나고 계십니다. 사장님에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용원들이 쳐주세요. 그 기조할 때만. 이렇게 하자상, 하자상의 이름으로, 이 부분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기조할 때만 하세요. 자, 우리 다가가시기는 한 9개의 이름으로? 네, 예. 끝까지 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에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어올리, 기어올리, 이루어지고, 복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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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 이쪽은 더 많이 들리고 고쪽이 필요가 돼 색깔별로 되시네요 이건 오른쪽 왼쪽 아 그렇군요 엄맘 그러면 거의 으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레르 야 으 잘들려요 예 많은 열려 쎄 요 이제 뭐 이 정도면 찰들이는 거래 그러면 그 하라니야 아 한쪽만 한쪽만 자, 귀를 막아보시고, 여기다 막아야되요 자, 잘 들리다니라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늘리아 지금 잘 들려요? 정말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밤에 하나 들려요. 제가 40%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뇌종양 있어서 네, 네. 지금도 뇌종양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치료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경이 돌려서 오른쪽이 좀 안됩니다. 아, 신경이 돌려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울리는 걸 다시 깨. 네, 네. 그럼 다 기억하십니까? 사무원이 다와. 아멘. 씁고. 사무원이 다와. 아멘. 아멘. 사무원이 다와. 사무원이 다와. 자, 다시 한번 한번 이렇게 끊어보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깨끗해요?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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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비참쟁을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나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나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나의atory 약할 때 가난 대신에 나의 고대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내 약할 때 가난 대신에 나의 고대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